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독과 생활의학 개론을 가르칠 양일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학기 동안 함께 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 강좌가 끝난 직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양일권입니다. 제 첫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은 닥터 양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삼육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학부는 중앙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기타 공부한 더 많은 학위들이 있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중독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 어디 있나 하고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곱 개 정도의 대학에 중독학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과의 이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세 종류의 전공이 중독학과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독환자들의 재화를 돕는 중독재활학과 중독환자들의 상담을 돕는 중독상담학과 중독환자들의 복지를 돕는 중독복지학 전공 등이 있었습니다. 중독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학과에서 해독을 전공하는 대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해독학이 학계에서 체계화되기 이전부터 30년 동안 해독학의 원리를 임상에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는 광명교회에서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해독함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백주의된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광명교회에서 백주의된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광명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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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학의 원리를 임상에 적용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에덴 노인전문 요양센터를 설립했고 초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암전문 요양병원으로 알려진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미국의 백주의된 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해독학의 원리를 활용한 백주의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설악산의 백주의된 힐링센터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설악산의 백주의된 건강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임상에 적용하면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중독학의 핵심인 해독학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강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내년 봄학기부터 삼육대학교 중독학과의 해독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될 해독과 생활의학 개론의 목적 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인 독소의 종류 독소의 종류에 따른 질병 발생 메커니즘 해독의 메커니즘 해독 프로그램의 질병 예방 및 치료의 임상 사례 등에 대해서 배움으로 학생들이 해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감옥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독의 메커니즘과 해독 프로그램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적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평가할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25%를 배정하고 기말고사는 35% 퀴즈는 10% 리포트는 20% 출석은 10%를 배당하겠습니다. 참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최근 논문들을 참조하여 만드는 파워포인트 강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간 강의 계획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인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본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줌으로 접속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 주차마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강의 하루 전에 e클래스에 올릴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 12시까지 올라온 동영상 강의를 100%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학습 기간 내에 이 올라온 강의를 100% 다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학습 기간 후에 100% 시청하면 지각으로 처리되고 100% 미완료 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매주 강의가 끝나면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의 답을 기록해서 e클래스에 올리기 바랍니다. 2주차는 학습 목표가 해독의 개념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해독의 개념, 해독의 역사, 해독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3주차는 해독의 개념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외부 독소의 종류, 내부 독소의 종류,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들, 그리고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해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5주차에는 간 해독 경로와 각 경로마다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간 해독의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6주차 학습 목표는 해독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효소의 종류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1단계 해독에서 필요한 효소들, 2단계 해독에서 필요한 효소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7주차에는 해독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해독 활동의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8주차 학습 목표는 중간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8주차에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원리를 배우고 그 임상 사례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비만 발생의 메커니즘과 디톡스의 비만 치료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10주차 학습 목표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장, 누수, 증후군의 증상, 장, 누수, 증후군의 자가진단법, 장, 누수, 증후군의 발생 원인, 또 디톡스의 장, 누수, 증후군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11주차 학습 목표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암 발생 원인, 현대의학의 암 치료 법들, 또 디톡스의 암 치료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12주차에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원리를 배우고 임상 사례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당뇨병 진단 기준, 또 당뇨병 증상, 당뇨병 발생 원인, 당뇨병 합병증, 디톡스의 당뇨병 치료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13주차에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아토피의 발생 원인, 아토피와 면역력, 디톡스와 아토피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14주차에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원리를 배우고 임상 사례들을 발표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만성 염증의 증상, 만성 염증의 원인, 디톡스의 만성 염증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해독과 생활의학의 개론을 공부하면서 중독 환자들에게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해독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건강이 더욱 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네, 바로 이어 줌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안성 염증 소개를 좀 더욱NT